자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좀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전해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 우리 LS 머트리얼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 테마 덕분에 전력 관련주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수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LS 머트리얼즈도 이러한 테마에 속해 있다. 수급 자체가 현재 정말 남다른 그러한 상태이다. 게다가 이미 과거의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수급과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는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자체가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 테마에 따라서 잘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 건데 지금 조금 보시면 지금 기관 누적을 볼 겁니다. 과거의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매도세가 많이 나오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 100만 주 가까이 나오던 종목이죠. 사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IPO 상장 이후에 최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큰 매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의외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기관 누적 매수 물량이 플러스로 양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횡복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해줬고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들어서 좋은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LS 머트리얼즈에 어떠한 전망치가 있냐 이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AI 테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 주, 테마 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현재 우리 전력 관련 주들 보시면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 LS 등등 다양한 우리 LSE 그룹에서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LS 그룹 자체가 굉장히 수급을 잘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역시나 같은 테마에 있는 우리 LS 머트리얼즈도 좋은 수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양으로 외수세가 전환이 됐다. 자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테마에 속해 있고 게다가 수급을 매우 매우 잘 받는 주식에다가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좋은 타이밍에 하셔서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또 매도하셔서 좋은 수익을 꾸준히 봐야 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죠.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가가 상승한다 혹은 오늘은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식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아침에도 LS 머트리얼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시학까지 딱 1시간 정도 남았죠. 오늘 일단 LS 머트리얼즈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기 매도하실 분들은 장시학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제 수급, 수급 자체가 장 막판에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장시학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장시학하자마자 매도해주셔야 한다라고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후로 10% 가까운 하락이 좀 나와줬고요. 제가 장중에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그리고 전망 받아보고 싶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너무나 궁금하다. 오늘은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LS 머티를 주니까 그냥 쉽게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전망이 어떠한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은 또 뭐가 있는지 오늘은 주가가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 꾸준히 제가 문자로 그냥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2에서 3통 정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LS 혹은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로 좀 많아지셔서 개인 채널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하면 900분 정도 되시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많이 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알려주는 타점에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많이 아시죠? 그러면서 꾸준히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3만 등이라서 조금 사실 보잘 것 없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LS LS 혹은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오늘은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가격이 하락할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보통 12시 전에 제가 보통 2회에서 3통 정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정말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따로 ppt 파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력 2차 전쟁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주식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것도 바로 설명해드릴 거예요. 먼저 종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과거에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차트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승형 구간에서 상승형 매집, 매집봉 계속 나오고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1차적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매집봉과 거래량 폭발을 보여주면서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사실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사실 세력들이 대놓고 매집을 하는 그러한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향후에 보여줬다. 자 근데 진짜로 중요한 점은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국면에서 매집봉 꾸준히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뜨려주는 매집 그리고 두 번째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뜨려가면서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2차전지와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 수혜가 생기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루 빨리 받아가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매집 주니까 그냥 깔끔하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게는 문자로밖에 보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파일 대응 전략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정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아요. 44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이것도 대응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한 매집주도 준비가 돼 있어요. 현재 제가 두 개 공연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